식가 눈물 날 뻔 해가지고 그동안에 시카고를 많이 사랑해 준 하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1년도 22년도에 록시하트가 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옛날 그 프로모 영상들을 보고 있는데 I don't know her 난 그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시카고 록시하트 이 회사는 내 삶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감사해요 시카고 팬들이 내 삶이 바뀌었어요 유나도 들어왔네 근데 진짜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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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될지 모르겠어 유나야 안녕 유나 초대해볼까 음 휴 아 아 아 아 5 아 요 어 나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하면 됩니다 아이 괜찮아 우리 라이브 하는데 내가 막고기니까 이런 여유가 생길거지 우리 팀! 오늘 우리 다 팀으로 이렇게 시카고 팀으로 맞췄습니다 어 막궁 잘 다녀오겠습니다 안 다녀올 수도 있어서 지금 이렇게 라이브 하는 거고 시카고 has changed my life for the better I can't explain how I feel 오늘 하루 종일 작년 오디션부터 포스터 촬영 사진을 그냥 Sorry for the Chicago spam but not sorry Everybody Have a wonderful day Be safe, be careful And all that jazz Everybody